두 수를 입력받아서 합과 평균을 구한다고 합시다. 첫번째 수를 입력해서 num1에다 넣고요. 그걸 sum에다가 누적을 합니다. 누적하는 변수는 반드시 0으로 초기화하라고 했고요. 두번째 수를 입력받아서 다시 그 값을 sum에다 넣어서 sum의 값을 계속에다가 값을 누적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1, 2를 넣게 되면 합은 3이 나오고 평균은 1.5가 나오는 거에요. 평균할 땐 항상 2.0, W0으로 나눠야 된다고 했습니다. 점 다음에 0만 있으면 0은 생략해도 되는데요. 요즘은 그냥 2.0 쓰니까 그대로 쓰면 좋겠고 두 개의 수를 입력받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런데 이거를 이제 form을 이용한다고 하면 1부터 2까지 해서 2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이 파란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죠. 지금 print, scan 더하는 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여기 지금 1, 2 이런 게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. 1, 2 그래서 거기만 이제 아이를 해서 출력물을 써주고 이 scanF나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니까 sum은 sum.gen이나 똑같은 거죠. 여기다 이렇게 써서 하게 되면 두 번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소스를 부분을 이용해서 줄여나갈 수가 있죠. 10개를 한다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파란 줄을 써야 될 거를 얘는 여기다 10만 딱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. 자 그래서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서 음 이제 평균 합과 평균을 낸다 그러면 이렇게 1부터 2까지 두 번 돌면 되겠고요. 뭐 세 번 이렇게 돈다고 하면 1부터 3까지 해서 이제 평균을 나눌 때 2가 아니라 2.0이 아니고 3개니까 3.0으로 나눠서 하면 되겠고요. W0을 출력할 때는 %F나 LF로 해서 출력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. 자 그러면 임의의 개수수를 입력받아서 합과 평균을 한번 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것도 이제 1부터 임의의 개수니까 야 너 몇 개의 평균 구하고 50니? 계산하는 수를 몇 개입니까? 라고 물어봐서 그 토탈 값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저장한 다음에 여기다 토탈을 넣어주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3이라고 입력하면 3번 돌되고요. 2라고 입력하면 2번 돌되고 해서 앞에 있는 예제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. 10이라고 넣어주면 10번 돌되고요.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 매개번수로 스캔 애프로에서 받은 이 토탈 값을 여기 포문에다 넣어주고 이런 스타일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수류 입력하세요 해서 계속해서 누적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해야 되겠죠. 이 썸 쭉 누적하여서 저장한 이 썸이라는 합에다가 합에다가 평균을 구하려면 나누기 토탈을 하면 되는데 둘 다 인티저니까 그냥 소점이 안 나오죠. 그래서 항상 무슨 연산자라고 그랬죠? 무슨 연산자입니까? 아 캐스트 연산자입니다. 캐스트 연산자 이렇게 인티저형 나누기 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. 뭐 앞에다 이 썸 앞에다 써도 되고요. 토탈 앞에다가 써도 되고 둘 다 써도 되는데 둘 다 쓰면 뭐 할 필요는 없죠. 자동형 변환 규칙에 의해서 인티저와 더블용이 연산이 되면 하나만 더블용이더라도 결과가 더블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더블용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. 이 더블은 토탈 앞에 이렇게 써줘도 돼요. 괄호 열고 닫고 캐스트 연산자가 되겠습니다. 자 이 예제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번 딱 하면 끝나는 예제인데요. 이렇게 해서 한 번 딱 하면 끝나는 예제인데 그거를 이렇게 또 도전과제에서는요. 도전과제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.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. 계속 반복이 되고 이제 계산을 끝내려면 0을 입력하면 끝나게 되어있네요. 그래서 0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제 이미의 개수에 지금은 두 개만 해봤는데 이미의 개수의 수를 합과 평균을 구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. 자 정말 중요한 예제입니다.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예제고요. 그래서 이제 쉬울 것 같지만 약간 까다로운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초고자들이 밤 제일 많이 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실습하면서 할 건데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잠깐 멈추고요. 직접 한번 직접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실력이 엄청나게 늘 겁니다. 제발 잠깐 멈추고요. 직접 한번 해보세요.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2 넣어주고 1, 2를 넣었을 때 3, 1.5가 나오면 되겠고요. 다시 또 2를 넣어주고 1, 2 넣었을 때 3과 1.5가 나오면 돼요. 자 그런데 아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안 나올 겁니다.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. 안 나오는 거를 빨리 알아채고 이래야지 이제 실력이 굉장히 느는 건데 그게 사실은 초보 때는 조금 쉽죠. 없지는 않아요. 그런데 한번 저랑 같이 해볼 건데 혹시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꼭 여기서 한번 멈추고서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. 우선 이 예제를 가지고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이 예제를 실행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두 개다 라고 하면 1과 2를 넣어주면 평균 합은 3이고 평균은 1.5다 라고 된다고 그랬죠.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무한 반복을 하려고 하면 포멀을 쓰는데 변수 선언 같은 거는 무한 반복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. 물론 써도 전혀 관계는 없어요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굳이 변수를 계속 만들 필요는 없어요.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무한 반복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계산한 수는 몇 개입니까? 라고 해서 두 개고요. 첫 번째 수는 1이고 2고 어 잘 나왔네. 두 번 다시 첫 번째 수는 1이고 두 번째 수는 2고 어 어 그럴 때 이상하죠.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. 자 분명히 내가 계산한 수는 두 개에서 1을 넣어서 3과 1.5가 나왔는데 어 두 번째부터는 좀 이상하네요. 어 여기 2를 역시 해서 1을 넣었는데 똑같이 3과 1.5가 나와야 되는데 어 이게 나왔어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두 개 1 2 자 어 이상하네요. 합이 점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요. 자 원인을 알았습니까? 알아채야 되는데 빨리 왜 그랬을까요? 정말 중요한 예제인데 어 아직 모를까요? 자 아 그렇죠? 네 누적하는 변수 때문에 그래요. 자 누적하는 변수가 여기서 지금 포문을 돌면서 여기 초기 값을 처음에 0으로 줬는데요. 포문을 돌면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죠. 그 전에 사용하던 누적하는 변수가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썸은 썸 더하기 이거는 똑같은 뜻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전에 있던 썸 값이 계속 들어가서 그 값과 이제 더해지고 새로 들어온 애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.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 그렇죠. 이 썸의 값을 어딘가에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죠. 어딘가 해주도 돼요. 이 포문 여기 포문이 걸려있는 이 문장 어딘가에 해도 되는데요. 그냥 눈에 띄게 처음에다가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갠데 1과 2를 넣어주면 나왔고요. 또 두 갠데 1과 2를 넣어주니까 이제는 제대로 나오네요. 왜냐하면 이제 루프를 돌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썸 값이 어 누적되는 변수인데 얘를 0으로 초기화를 해주니까 이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예제가 되겠고요.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음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긴 했는데 최대값 최소값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. 최대값과 최소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그러려면 우리 이제 민값과 아 변수로 민과 맥스라는 애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 그 전에 얘가 이제 0을 입력하면 끝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아 여기다가 끝내려면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물 넣어주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받은 토탈 값이 음 토탈 값이 0이면 끝나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. 자 그래서 한번 아 실행을 해보면요. 자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에서 1, 2 하면 됐고요. 0을 입력하면 자 이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끝나서 무한 어플을 탈출하는 것까지 됐고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과 맥스 값을 좀 출력을 해볼 건데 어 민과 맥스 값을 출력하는 건 우리 그 3학년 산자 이용해서 좀 해볼까요.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애들과 계속 비교를 해서 num과 어 비교해서 이제 한 민 값에서 어 맥스 값은 더 큰 애를 계속 맥스에다가 이렇게 대입하고 어 민 값은 더 작은 애를 계속 민 값에다 넣는데 자 얘네들은 이제 초기 값을 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처음에 딱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 초기 값을 얼마를 줄까? 내가 최소 값을 어 최소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들어오는 애와 비교해서 최소 값을 그 민에다 넣을 거거든요.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최소 값은 뭐로 주면 될까요? 일반적으로 이제 초보자들은 둘 다 이렇게 0으로 줘요. 자 근데 0으로 주면 문제점이 뭐냐면 어 다 마이너스 값만 들어왔을 때는요 어 마이너스 값이 최소 값인데 0이 최소 값이 돼버려요.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. 자 일반적으로 해서 민 값으로 줄 때는 뭘 주면 되냐면 인티저 어 민 이란 인티저 맥스라는 애가 있어요. 인티저 맥스 어 기억납니까? 인티저 맥스 인티저 값으로 최대 값을 민 값으로 주면 음 좀 편하겠죠. 어 왜냐하면 어 초기 초기 값으로 뭐 21억 인티저로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값인 그 값이 있다고 하면 어 분명히 이제 바로 어 최소 값이 대치가 될 거예요. 최대 값을 여기다 이렇게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맥스 값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어 인티저 어 로 표현할 수 있는 최소 값을 인티저 민 이라고 하는데요. 자 얘네들은 얘네들은 여기 여기 limit.h 이라는 헤더 파일에 어 선원이 되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. 자 잠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어 선언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21억 어 4748 3648 이런 애들이 있구요. 그래서 인티저 민과 맥스 값을 이렇게 열어봤으면 반드시 다듬어 줘야 됩니다. 괜히 여기다 편집하면 안 돼요.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초기 값 최소 값을 구할 때는 가장 큰 값 최대 값을 구할 때는 가장 작은 값으로 넣어줘야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 중에서 최소 값과 최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.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합과 평균만 구할 게 아니고 최소 값 최대 값도 출력을 해 봐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및 맥스도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F7 이렇게 누르고 Ctrl F5를 넣어서 계산하는 수를 이제 해보고요. 1 3 2 이렇게 했을 때 합은 6이고 평균 2.0 최대 값 3 최소 값이 다 잘 나오네요. 0 끝내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줘야 되겠고요. 어 근데 아 잘못한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0이구요 어 3개구요. 1 3 2 이라고 했을 때 잘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다시 3개구요. 이번에는 1 2 1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여기 좀 이상하죠? 어 여기 4가 나오고 평균까지는 잘 나오는데 어 최대 값이 좀 이상해요. 최대 값이 여기 3이 없는데 최대 값이 3이 나오네요. 자 이거 왜 그런 걸까요? 아 그렇죠? 최대 값과 최소 값도 어 여기에서 초기화를 다시 해줬어야 되네요. 그렇죠? 루프 돌 때마다 아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어야 돼요. 그래서 사실은 여기 여기 초기 값들은 다 여기서는 필요가 없죠. 여기 안에서 어차피 다시 초기화가 되니까 뭐 여기는 초기화를 안 시켜둬도 관계가 없겠습니다. 근데 이제 두 번 이렇게 초기화를 한 것이고요.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자 이제 1 3 4 아유 잘못했네요. 다시 실행해보면 음 3개고 1 3 4 이렇게 하기면 최대 값 나오고요. 다시 3개를 가지고 1 2 3 해보면 자 이제 최대 값 3 나오고 최소 값 1 나오고 합 평균 다 잘 나오네요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무한루프나 이런 걸 돌릴 때는요. 이렇게 누적되는 변수라든지 기존의 것 이렇게 사용이 되는 애들은 이렇게 다시 블록 안에서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이 포문 안에서 어딘가에서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고요. 얘네들은 뭐 어디에서 해서도 관계없어요. 어디에서 해도 관계없습니다. 여기서 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데서 해서도 되고 약간 이 포문에서 들어가서 계산이 되기 전까지는 뭐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 이렇게 해주면 눈에 잘 띄겠죠.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이제 계속 무한반복하고 이럴 때는 누적하는 변수나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다뤄줘야지 되겠습니다. 자 좀 재밌는 예제가 되겠는데요. 실수문제도 있어요. 1부터 1000까지 점점 느리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무슨 얘긴가 자 일단 자 그냥 여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. 자 하게 되면 1부터 1000까지 그냥 쭉 출력을 했어요. 1부터 1000까지 출력을 했는데 자 여기다가 후문에서 이게 다중 후문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냥 지금 보면 1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그냥 실행을 한번 재 볼게요. 자 보입니까 지금 점점 느리게 이제 숫자들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. 조금 재밌는 예제죠.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한번 찍어요. 일단 1을 찍었죠. 그 다음에 어 m에서 n 곱하기 라니까 지금 만 번 1을 찍은 다음에 만 번 돌아가네요. 1을 찍은 다음에 2만 번 3을 찍으면 3만 번 해서 쭉 숫자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횟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네요.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점 느리게 출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재밌는 예제를 만들어 봤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포문을 그냥 포문 자체로만 쓰게 되면 좀 컴퓨터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든지 어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자 점점 빠르게 하는 예제가 있는데요. 점점 빠르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뒤로 갈수록 이제 루프를 조금 돌리면 되니까 나누기를 하면 될까요? 나누기 나누기를 해야 되니까 좀 숫자를 좀 더 키워야 되겠네요. 어 컴퓨터가 빨라서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자 여기 21억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음 자 이렇게 해서 뭐 잘 나오네요.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되겠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포문만 가지고도 간단한 예제 가지고도 재미있는 예제를 많이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.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더 이런 예제도 한번 해볼까요? 일단은 점점 느리게 출력이 되는데 조금 이상하죠? 이건 출력이 계속 그 자리에서 옆으로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반복이 되네요.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퍼센트는 두 번 사이에서 한번 출력이 된다고 했던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어 이게 뭐냐면 백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. 백스페이스 어 커서를 한 칸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옆으로 계속 포문 할 때마다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백스페이스를 네 칸을 하게 되니까 백스페이스는 왜 네 칸을 하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올 때 어 지금 이제 1부터 100 100이 나오거든요. 100에다가 이제 퍼센트 나오니까 네 칸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백스 출력하면서 백스페이스를 하면 다시 어 제일 앞으로 가서 이렇게 출력을 하기 때문에 어 계속 이제 그런 신기한 것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. 출력하고 다시 네 칸 앞으로 네 칸 앞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쭉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서 출력하는 것처럼 음 보일 수가 있네요. 만약에 이제 3칸만 한다 그러면 제일 나중에 음 제일 나중에 한번 어 이게 제일 나중에 한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어 자 하고 다 여기 돼 버렸고요. 만약에 이제 두 칸으로 한다 그러면 한 칸으로 한다 그러면 옆으로 이제 한 칸씩만 이렇게 하니까 쭉 이렇게 좀 하나씩 밀려서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오겠네요. 네 칸 정도 마지막으로 출력이 되는 애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 커서를 계속 어 이동을 해서 이렇게 좀 특이하게 계속 반복된 그 자리에서 반복이 출력이 되는 것처럼 해 볼 수가 있겠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일 포문에 대한 예제를 마치고요. 이것도 사실은 뭐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중 포문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중 포문을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으니까 어 이중 삼중 포문 여러가지 이제 복잡한 애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영을 ven 으 으 으 으 으 으